쓰는지 보세요.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캠축의 회전수도 많아지겠지. 빨라지겠지. 그럼 캠축 옆에 뭐가 있다? 여기 원심추가 보이십니까? 위아래. 원심추가 회전수가 빨라지면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벌어지겠지. 엔진의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어떻게 된다? 얘가 벌어질 거예요. 원심추가 벌어지면서 가운데 지렛대가 리프팅이 지렛대처럼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뻔끗하게 올라와요. 얘가 벌어지면 추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지렛대에 중간에 이렇게 뻔끗하게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 피스톤처럼 생긴 걸 이렇게 밀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시프트 레버 있지? 이렇게 걸려있는 지렛대처럼 걸려있는 놈. 얘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게 이쪽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해 됩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뒤에 뒤에 일자로 있는 기어. 이렇게 생긴 기어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기어를 뭐라고 한다? 렉 기어라고 합니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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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동그랗게 올라가 있는 기어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기어를 뭐라고 한다? 피니언 기어라고 해요. 피니언. 상대적으로 이수가 작은 것을 피니언 기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도 쓰는데 조향장치에도 써요. 핸들에다 뭐 붙인다? 피니언 기어 붙이고. 그 다음에 바퀴를 좌우로 밀고 당기는 뭐. 타이로드에다 렉 기어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회전 좌회전하면 어떻게 된다? 피니언 기어가 돌아가지고 렉 기어를 좌우로 밀어가지고 바퀴 뒤를 잡고 이렇게 조향을 한다고 해. 그때도 쓰는 게 뭐? 렉과 피니언 기어예요. 이 렉과 피니언 기어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해. 자 그럼 조속기가 벌어지면서 뭘 움직인다? 렉 기어를 땡기겠지. 네? 렉 기어가 땡겨지면 어떻게 된다? 피니언 기어가 땡겨지면 피니언 기어 이렇게 회전하겠지. 제어 렉이 땡겨지면 제어 피니언이 회전하고 제어 피니언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뭘 움직인다? 제어 슬리브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제어 슬리브. 제어 슬리브가 회전을 하면서 플런저 아래쪽에 이렇게 T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T모양이 되어 있는 거? T모양. 이 T모양 되어 있는 놈을 어떻게 자꾸 돌려요? T모양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잡고 회전을 시키면 플런저가 아까 펌핑 캠에 의해서 펌핑하면서 연료를 포올리잖아. 포올리는데 조속기에 의해서 얘가 회전한다고 회전. 회전하면서 분사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렇게 조절합니다. 자 플런저 내부에 플런저 내부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 피스톤같이 생긴 이 헤드죠. 플런저 헤드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이 어떻게 된다? 이 아래쪽 구멍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구멍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연료를 채우죠. 연료를 어떻게 배럴이라고 했지 배럴. 배럴의 구멍을 통해서 연료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플런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이 압을 왜? 아래쪽에 있는 이 경사면이 배럴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리턴되는 연료 없이 그냥 제대로 압받아서 연료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다가 이 리턴되는 구멍이 공급되는 구멍하고 만나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밀어주는 압은 몇 바? 3바밖에 안 되겠지. 공급하는 압력은 3바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분사위가 쏘는 압력이 얼마였어? 100에서 200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리턴 딱 되는 순간 만나는 이 리턴 구멍하고 이 공급 구멍하고 만나는 순간 연료가 쭉 빠져버려요. 밑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라인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럼 공급이 돼 안 돼. 더 이상 안 되게 멈추는 거지. 그러면 이 밑에 리턴 구멍을 대각선으로 판 이유를 알겠지. 얘를 들어가는 라인은 평평한데 대각선 라인은 어떻게? 이렇게 경사지게 팠어요. 경사지게. 경사지게 판 이유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대한 리턴이 늦게 되겠지. 피스톤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리턴이 되겠지. 구멍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어떻게? 피니언에 의해서 돌려버리면. 올라가면 돌려버리면 리턴 되는 구멍이 더 빨리 어떻게? 경사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리턴을 빨리 시키겠지. 그럼 분사량이 많아져 작아져. 리턴을 빨리 시키니까 작아지겠지. 지금 이 상태에는 최대한 많이 쏘고 얘가 일로 오면 된다? 작게 쏜다는 얘기지. 얘기. 그럼 이 조속기의 작동에 의해서 얘를 회전시킨다고. 회전시키면서 어떻게 한다? 리턴 되는 시점을 제어해서 어떻게 분사량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플런저에 홈이 파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리드라고 합니다. 리드. 이 리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분사 초에는 어떻게 양을 바꿀 수가 없어. 얘가 회전하든 안하든 평평하기 때문에 양이 일정하죠. 근데 분사 말은 어떻게 했다? 경사가 적기 때문에 분사 말의 연료량을 제어할 수 있지. 그래 얘를 뭐라고 한다? 정리드라고 합니다. 이런 시점을. 이렇게 생긴 걸 정리드라고 해요. 정리드. 자 그러면 정리드가 있으면 영리드도 있겠죠. 영리드. 영리드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래쪽은 홈이 이렇게 일자로 파져 있어요. 일자로. 근데 헤드가 어떻게 된다? 경사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헤드가. 그럼 뭐야? 분사 초의 말을. 아 분사 초의 시점에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위쪽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드를 뭐라고 한다? 역 리드라고 합니다. 영리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양리드가 있어요. 양리드는 위에도 경사지고 어떻대? 밑에도 경사져가지고 분사. 초도 바꿀 수 있고 분사. 말의 양도 다 바꿀 수 있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양리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리드는 뭔데? 플런저에 파져 있는 구멍을 얘기하고. 구멍에 따라서 아래쪽이 경사져 있으면 뭐야? 정리드. 아래쪽은 먼저가 위쪽이 경사져 있으면 영리드. 둘 다 경사져 있으면 양리드. 정리드는 뭐야? 분사 말의 분사량을 바꿀 수 있다. 양리드는 뭐야? 분사 초의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다. 양리드는 뭐야? 분사 초와 말을 다 변화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페이지 나오지. 볼로 티 나온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데. 자 101페이지 가보세요. 플런저 구멍에 홈 나와 있는 그림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뭔데? 밑에가 경사졌지에. 그걸 정리드. 두 번째 그 그림 보세요. 위에가 파져 있지에. 경사적으로. 파져 있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영리드. 위에도 경사지고 밑에도 홈 파져 있는 게 뭐다? 대가슬로 홈 파져 있는 게 뭐다? 양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뭐를 제어한다? 분사? 양을 제어할 수 있다고. 자 숙주가 뭔데?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는 숙주가 뭐야? 조속기입니다. 네? 조속기. 조속기에 의해서 분사량을 제어하는데 이 조속기가 뭘 움직이는데? 제어랙. 그 다음 제어랙이 움직이면 제어? 피녀. 제어 피녀는 다음에 뭐? 제어 슬리브. 제어 슬리브가 뭘 돌린다? 플런저를 회전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정리드, 영리드, 양리드에 따라서 분사 말의 변화도 줄 수 있고 분사 초의 분사량을 줄 수 있고 둘 다 분사량이 변화를 줄 수 있다. 그게 시스템으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나오지요. 제어 의뢰, 제어 피녀, 제어 슬리브, 플런저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 순으로 어떻게 분사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빈갈루 하나 줄 수 있지요. 갈루 하나 주고 어떻게? 갈루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면 순서 막 섞어가지고 1번, 2번, 4번, 4번. 랜덤 중에 어떻게? 맞게끔 나래비 세운 거 고르실 수 있어야 되지요. 뭐 구작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제어 랙. 제어 핀이요. 제어 슬리브. 그게 뭐? 플런저 잡고 돌린다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 이게 연료 분사량을 제어하는 뭐? 조속기. 얘는 뭐야? 기계식. 기계식 말고 뭐도 있다? 진공식도 있어. 진공식. 진공식은 뭐예요?